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채권을 담당한다는 건 금리의 흐름을 관찰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뜻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깨끗으신 걸로 일단 저희는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김상훈 연구원님과 함께 일단 오늘 이야기의 큰 주제 어떤 겁니까? 우선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분들이나 채권시장 참여자분들이 다 모두 쳐다보고 계신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보려면 수급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탈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뷰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연준의 생각이 어떤지 알려주겠다? 네. 결론만 미리 좀 부르면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결론은? 저는 우선 지금 과거랑 지금의 현재 비교를 많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은 과거 2013년도 때 테이퍼 텐트럼이 일어났었을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터키나 이런 쪽에서 잠시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크레딧 문제들이 아직 불거지지 않고 있어서 리스크온은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식시장 안에서 지금 서비스가 갔다가 다시 성장주 얘기가 이런 나오는 것처럼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손받김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 안에서 테마는 바뀔 수 있는데 하지만 리스크온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꺾이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레딧의 문제는 없으니 크레딧의 문제가 있다는 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떠한 신용 경색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 스프레드가 갑자기 튀어버리게 되면 이런 게 어느 쪽에서 문제가 터졌다라고 대변을 해주는 지표들이거든요. 스프레드가 갑자기 튀었다는 거는 회사체에 대한 금리나 아니면 이머징 국가에 대한 금리들이 안전자산 벤치마크가 되는 금리 대비 예를 들면 미국의 인덱스가 있을 수 있겠죠. 차이들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더 많이 줘야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선 지금 터키에서 중앙은행 총재 경질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발생했던 이슈가 CDS 얘네들이 스프레드가 튀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파생 얘기를 하는데 CDS 같은 경우는 크레딧 디폴트 수업이라고 해서 신용 부도 수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국채를 샀을 때 이머징 국채를 샀을 때 뭔가 부도날 위험 확률을 제3자한테 보증을 써달라는 겁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피를 주는 거예요. 근데 피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군에 대해서 그 대상이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레딧 리스크 그런 부분들이 스프레드 확대로 나타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괜찮아요? 터키도 그렇고 브라질, 러시아 터키하면 한 20% 된다면서요. 금리가. 근데 저는 우선 이런 일시적인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CDS 스프레드도 지금 올라갔지만 2018년 이후로 1일 변동폭으로는 가장 크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지금 한 작년 10월 수준이에요. 오히려 팬데믹이 있었던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급등한 부분이 놀라운 건 사실이고 주의해야 되고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레벨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요국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 심각한 큰 금리 변화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터키라든지 브라질 이런 데 정도의 금리 잠깐 튀는 거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건 아닌 것 같다? 중국은 봐야죠. 중국은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그게 그렇게 스프레드 벌어지고 금리 튀고 하는 게 일 이미 벌어지고 난 후행지표 아닌가. 그걸 관찰하고 큰일 났는가 보면 이미 주식은 만도막 나 있는 거라서 그거 변동 없으면 괜찮아요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항상 신용 리스크들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좀 후행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주식시장에서 크게 다른 데로 돈 이동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주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마음을 놓고 들을 수 있겠네요. 근거를 이제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왜 그런지. 지금 주식시장이 괜찮다라고 너무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우선 금리 자체로만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보는 뷰는 그래도 2분기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박힘 현상이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크레딧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건데 금리만 놓고 말씀드려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목을 좀 보시면 제가 가져온 자료의 제목이 연준의 잎보다 시장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자료의 제목을 보시고 어떤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연준의 잎보다 시장의 경험. 연준이 뭐라고 짓고 있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쾌하십니다. 요즘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연준의 잎과 시장의 경험이 서로 방향을 달리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사실 한 달 정도 기관 세미나를 다녔었는데 지금 저번 달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외신 쪽에서도 영어로 회자되는 말이 텐트럼 위드아웃 테이퍼 테이퍼링이 없는데 금리 발작이 일어났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은 우리가 지금 연준도 그렇고 팬데믹도 그렇고 지금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들이나 이런 시장 상황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연준에 대한 신뢰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이나 이런 새로운 투자처들은 저희가 예측하기 되게 어렵지만 경기라는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괴를 경기 사이클과 같이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향후의 금리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단적인 예로 2013년도에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했잖아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5월에 금리가 급등했어요. 그런데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했던 시즌은 2015년 12월입니다. 그거를 지금 연준의 점도표를 사실 작년 12월부터 봤을 때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찍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2023년 말 정도에는 금리에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공식을 그대로 도입했었을 때 올해의 테이퍼 텐트럼이 꼭 테이퍼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텐트럼, 금리가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게 과거랑 일정 부분은 평행이론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금리 방향성들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그때 이제 테이퍼를 하고 2013년에 이제 발작이 일어났다고 그러셨잖아요. 2013년에 발작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테이퍼링은 2014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까지 기다렸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발작이 일어났을 때 발작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말을 해서 발작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완화 기조를 엄청나게 때려붙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엑시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수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이 취하는 정책들은 테이퍼링, 그러니까 여태까지 QE를 통해서 자산 매입을 했던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테이퍼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연준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향후 출구 전략 역시도 그때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먼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미 연준 9개 대출 프로그램에서 8개 종료됐죠. 그런데 SLR 수정안 발표는 하겠다고 하지만 우선 3월 30일 날 종료가 되죠. 그럼 그 다음 수순은 테이퍼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걱정을 하는 게 테이퍼링 언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군요. 사실 이미 발작이 일어났죠. 일어난 거예요? 이 정도면? 0.5%가 작년 하단이었는데 지금 1.7까지 올라왔으면 지금 1.64 때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1.75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125BP 같은 겁니다. 이 정도는 발작이에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갔다는 걸 발작이라고 하게 되면 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2013년 5월에 발작했던 금리 상승폭이 140BP거든요. 그런 레벨로 비교해봤을 때는 금리가 많이 오른 건 맞죠. 짧은 시간 안에. 금리 오른 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아직도 절대 레벨은 낮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튀었던 레벨 자체와 지금은 0.5%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5까지 간다고 해도 사실 2%를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절대 시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더 오를까요? 저는 더 오른다고 봅니다. 여기서요? 어디까지? 얼마나? 저는 우선 레벨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기술적인 저항선을 봤었을 때 만약에 한 번 더 제 뷰가 맞다고 가정을 하면 2분기 정도의 오워슈팅이 일어나면 2분기? 네. 지금 1.75%가 저항선이거든요. 얘네가 튀면 바로 1.9까지 올라갑니다. 1.9요? 네. 그런데 제가 수급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트로 저항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채권에 대한 매도, 채권 투자 심리가 취약해지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보세요. 바로 적당한 레벨이 없습니다. 바로 기술적인 차트로 저항선 뚫으면 바로 다음 저항선 갔었거든요. 그런데 용케의 또 1.9%가 팬데믹 이전 수준 레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정말 시장이 한 번 프라이싱 할 수 있는 맥스 레벨이지 않을까 지금 현수진에서 바라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악재가 조금 채권 시장에 악재가 발생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1.9? 네. 그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3월 말쯤 되는데 대략 그 시점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2분기 중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중반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월달, 5월달 근데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을 못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2페이지 자료를 봐주시면 제가 금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프로님께서 결론을 되게 먼저 듣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N자형 금리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N자형? 네. 그러니까 N자형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가다가 좀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올라가는 첫 번째 N자에서 첫 번째 곡선의 피크를 저는 2분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또 빠졌죠. 근데 지금 빠지는 거는 정말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가서 빠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리스크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금리 상승에 큰 가지 세 개의 요인이 있어요. 뭐 경제 정상화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서비스업 고용을 저는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주,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2분기 중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얘네 때문이에요. 서비스 고용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잘 나오게 됐을 때 금리라는 거는 주식은 좀 선행성이 있잖아요. 금리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선제적으로 반응은 했지만 동행 지표와 후행 지표에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용이나 산업 생산들이 돌아오게 되면 금리는 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2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용이 그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나온 시점을 딱 한 달 전으로 돌이켜보면 미국채 7년물 입찰이 박살났던 때가 있습니다. 미국채 7년물 입찰이 박살났다. 응찰률이 너무 안 좋아서 금리가 그날 엄청 튀었고 나스닥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게 우선 이번 주 금요일날 새벽 2시에 미국채 7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금리가 급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그때니까 2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그 시기에 컨센서스를 갑자기 50만 명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블룸버그에서 시장 컨센서스가 100K가 한 10만 명대였거든요. 근데 50만 명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갑자기 튑니다. 거기에 입찰까지 안 좋으면서 수급까지 밀리면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연준에 대한 신뢰가 2분기 중에 한 번 더 깨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연준은 사실 작년 8월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2012년부터 채택해왔던 통화정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작년 8월에 뭐가 있었죠?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잭슨홀에서 새로운 통화정책 프레임을 발표를 해요. 근데 거기서 모두가 알고 계신 AIT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2012년부터 유지해왔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통화정책의 첫 번째가 인플레였고 두 번째가 고용이었습니다. 근데 얘네 두 개를 바꿔요. 우리가 고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완전 고용 도달할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수반되는 게 인플레겠죠. 그래서 2% 오버슈팅되는 걸 용인할 거야 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AIT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고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계속해서 고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번 3월 FMC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문구인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긴 했지만 그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또 게시되어 있는 문구가 뭐냐면 통화정책이라 함은 미국의 경제활동, 고용, 물가에 반영되는 시점이 래깅된다.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월 FMC 기자회견에서 정말 좀 놀랄 만큼의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점도표 너무 믿지 마라, 파월 의장이. 점도표 너무 믿지 말고 우리는 포케스트, 예상치가 아니라 액추얼 데이터가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일 거다라는 거잖아요. 숫자 보고 움직인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 8월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만약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4월, 5월, 6월에 잘 나오게 되잖아요. 잘 나오게 되면 연준의 완전 고용에 대해서 멀리 봤던 부분들이 땡겨질 수 있다. 그러면 연준 액추얼 데이터 봤네. 그럼 테이퍼링 할 수 있네. 금리 인상 좀 땡겨질 수 있네라는 리스크가 우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테이퍼링은 멀었다고 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연준에 대한 신뢰를 한 번 더 깨서 금리의 오버슈팅으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트리거 지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김상훈 선임연구원님 보면서 10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저도 저렇게 참 훌륭했고 말도 잘했고 똑똑했는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망가졌잖아요. 정말 방송이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말 너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 김상훈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장의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연준이 돈을 계속 푼다고 하니까 금리는 안 올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뜨거워도 안 올려? 응 안 올려. 안 올린다고 하니까 더 뜨거워지겠군. 이라고 생각해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 연준의 방향과 금리의 방향이 엇갈리는 건데 그러면 연준의 말이 맞을 것 같다. 시장 금리가 그리 빨리 이렇게 튀거나 고용이 빨리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고요. 다만 그 2분기의 서프라이즈들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거기서 조금만 연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져온 거에서 4페이지의 왼쪽 위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2,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나서 작년 3, 4월 달에 지금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한 천만 개 정도 아직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서비스업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호텔, 숙박, 교육, 의료 그중에서도 호텔이랑 레저가 가장 큰 차지하는데 얘네들 쪽에서 지금 한 러프하게 500만 명 정도가 아직 고용이 안 돼 있어요. 475만 명 정도인데 호텔 여행 뭐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디즈니가 개장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전체 개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백투스쿨 이러한 교육 쪽이 정상화가 되고 백신이 5월 달에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청사진대로 어느 정도 성인들이 접종이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외식업체 레스토랑에서도 고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서비스 직업. 그러면 지금 500만 명 중에 20%만 고용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몇 명이 나옵니까? 100만 명이 나오죠? 네. 지금 블룸버그 제가 오기 전에 컨센서스 보니까 벌써 이 다음 달 고용 그러니까 4월에 발표되는 3월 고용 지표가 지금 벌써 500K 때 50만 명이 증가할 거라고 컨센서스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제가 정말 가정했던 20%가 고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1000K가 나와요. 물론 이게 숫자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표가 서프라이즈 되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신뢰가 꽤 올라간다고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실제로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저는 내년 1분기 말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우리가 2007년하고 2008년도 때 그러니까 2008년도 때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태 터지고 나서 제로금리 쭉 유지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지표가 뭔가요? 고용 지표랑 주택 지표예요. 얘네들이 정말 올라오지 못하니까 제로금리를 쭉 유지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갑자기 테이퍼링을 5월에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정말 생명세에서 발표한 게 13년 12월이거든요. 그러면 13년 12월에 정말 안 좋았던 지표들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시장에 제시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통화 정책 툴 중에 포워드 가이던스 우리가 향후에 어찌어찌 되면 어찌 할 거야 라는 미리 알려주는 가이던스를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날짜 방식, 캘린더 방식이 있고 결과 방식, 아웃컴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는 너네 언제 테이퍼링 할 거야? 언제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날짜 기반의 방식을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얘기한 게 우리는 아웃컴, 데이터 기반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지금은 뭔가 액션을 취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지금은 결과나 액추얼 데이터를 봐야 되니 2013년 12월 정도에 얼마나 데이터들이 회복됐는지를 보면 이번 사이클에서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준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움직였었는지를 보면 지금도 그 연준이 그 연준일 테니 왜냐하면 그때 박살났던 지표들이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져온 5페이지에 왼쪽 오른쪽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이랑 고용이 가장 안 좋았었어요. 2013년도 때. 그런데 주택 시장에서 이 지표를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어쨌든 주택 가격 지표랑 거래가 되는 매매 지표들이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회복이 됐었다라는 이 숫자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측 상단을 보시면 계속 제가 고용 지표 강조드리잖아요. 이 월간으로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사라진 일자리에서 2013년 12월 기준으로 한 88%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테이퍼링 논의가 실시됐다는 거죠? 아니요. 2013년 12월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장에 정말 발표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시점을 저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러한 지표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정말 시장이 우려하기도 하고 예상하기도 하는 그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시점을 좀 예측을 해보지 않을까. 정성적인 거 말고 정량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대략 한 8, 90% 회복하는 게 언제쯤이에요?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정을 해보는 건데 제가 지금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무너졌던 건 주택 지표가 아니에요. 모기지금리가 낮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오히려 올랐고요. 이번에는 유가 소비 쪽이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고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가랑 소비 보시면 이미 유가 60달러 가서 90% 이상 회복이 돼서 유가나 소비는 거의 80% 이상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테이퍼링이 앞당겨지는 거 아니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던 건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고용 지표가 2분기 때 서프라이즈가 나서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 멀었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그래프 우측 보시면 지금 2월 달에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그래도 30만 명 정도 늘어나서 그런데 없어진 일자리의 지금 한 56%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정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50만 명씩 정말 계속 쭉 늘어난다. 50만 명인 거는 매월 50만 명씩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숫자거든요. 50만 명씩 늘어나야 내년 1분기 말 3월 달에 87%가 회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 12월 기준에는 88%였죠. 언뜻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50만 명씩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분기 때 100만 명, 80만 명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백신의 접종이 완료가 되고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 경제활동 정상화가 된다고 해서 그 이상으로 창출되기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얼마나 고용을 더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완전 고용에 대한 논의는 아마 2분기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논의가 더 활발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봐야만이 연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부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시점은 제가 빨라야 내년도 3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발표하는 시점이? 네. 테이퍼링을 진짜 발표하는 시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서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연준이 작년 12월 FMC, 마지막 FMC 때부터 지금까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하는 건 딱 세 개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니 우리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 텐트럼은 원하지 않아. 첫 번째입니다. 실패했죠. 금리 올랐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2013년도 때보다는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시점을 너네한테 먼저 알려줄 거야. 2013년도 때보다는. 이게 두 번째고. 더 미리 알려줄 거다. 네. 더 미리 알려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2014년, 2014년도 때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갈 거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아까 캘린더라고 했죠. 날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도대체 언제 알려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예측해볼 수 있는 게 2013년도 때를 복귀해보면 아까 12월 달에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암시했던 때가 언제냐면 13년 5월 FMC 때예요. 5월 FMC 때 성명서에 갑자기 신규 문구가 추가가 돼요. 갑자기. 그런데 그게 뭐냐면 QE, 자산 매입의 속도를 가속 또는 감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자산 매입을 더해줄 거다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조금 암시할 수 있는 문구들이 5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러프하게 7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예상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 내년 3월 달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거면 최소 7개월 이상 전에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개월이라고 러프하게 잡아보면 6월 FMC 때 이런 문구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월 FMC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연준은 액추얼 데이터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서비스 고용이죠. 얘네들이 2분기 중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FMC에서도 실제로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문구들을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여전히 지금은 금리 수준이 좀 안정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오버슈팅이 될 수 있는 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제는 무조건 성장주, 기술주가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야라고 안도하기에는 제가 주식시장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은 조금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게스트 멋진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하실 때. 다른 것도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멋있습니다. 우리 게스트들 항상 멋지시죠. 굉장히 명쾌한 논리와 아주 명확한 데이터. 제가 볼 때는 자주 좀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선임 연구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많은 분들이 어려운 얘기지만 많이들 이해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다이어트 됐어요? 저는 다이어트 했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신 분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채팅창도 우리가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김상훈 선임 연구원님 고유진 닮았다, 또 윤호윤호 닮았다, 정프로 닮았다 세 명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저 질문 좀 하면 안 됩니까? 시간. 마지막 짧게 하나만 하시겠습니까? 짧게 한 두 개만. 두 개는 안 돼요. 하나만. 하나만?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인데 연준이 약 한 7, 8년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때의 캘린더를 잘 갖고 와서 지금에 겹쳐놓으면 이때쯤 테이퍼링 암시를 줄 거고 이때쯤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다 그거잖아요. 그때의 연준과 지금의 연준이 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때 그랬다가 한 바탕 소동도 겪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때쯤 테이퍼링 하려면 뭐라고 할까? 이때 얘기를 해주더라도 상당히 프렌들리하게 해주든가 이것도 좀 천천히 가든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 걱정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없는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고용이 회복되는 정도가 매달 50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게 거의 맥시멈이거나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보셨는데 1.9조 달러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고 뭔가 경기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니까 훨씬 더 빨리 고용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보는 거고 연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가정을 배척하는 근거는 혹시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테이퍼링 시점이 멀어질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쨌든 금리 인상과의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긴축적인 효과가 되면 지금 러시아, 터키, 그리고 브라질에서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만 너무 좋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근간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 수준보다 늦어지게 되면 테이퍼링을 암시하는 시점도 6월보다 늦어지고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시점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근거들로 인해서 6월, 3월 이렇게 설정을 한 거여서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고용 속도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거는 2분기 정도와 백신에 대한 효과, 이런 경제 정상화 활동이 정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됐었을 때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구조 자체가 비대면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까지는 회복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2013년 12월 기준도 그렇고 제가 아까 러프하게 잡아본 가정도 500K는 제가 되게 맥스로 잡은 겁니다. 그걸 평균으로 잡은 게 아니고 그랬을 때도 88%라고 했잖아요. 절대 100%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 구조는 더 변했죠. 2013년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 달성되는 시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더 논의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이 정도 고용이 완전하게 된다고 바뀌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최고입니다. 최고네요. 오늘 게스트는 최고예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선임 연구원님이셨고요. 혹시 미국 주식 하십니까? 저희 이제 해외 주식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미국 주식 하실 수 있게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을 한 권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악세 한 번 하나 좀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좀 잡아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년 전에 본인 모습 보니까 좋아요. 네? 10년 전에 정프로 모습. 네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저 10년 전에 저도 저 정도 됐었거든요. 김상훈 선임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0년 동안. 네 하여튼 10년 후에 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명쾌한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선임님. 너무 쉽고 명쾌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